수정하고 수정하고 ㄷㄷ 2, 5, 4, 3 약 4, 4, 5, 4 수정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니 은지 최 백악악악 내 이름은 은지 한국에서 일어났죠 핸드폰에 있는 공연을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첫번째 곡을 소개할 곡은 이 곡의 묘지컬 정편이라는 곡을 불러드릴 거예요 첫 막이 전하면 시청자 정편제 불러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음악을 풀어버릴까요?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픔은 아주 멀리 날아가네 구름 같은 저 말을 잡아 타고 찝찝보다 큰 높은 가마 타고 아름다운 내 땅을 강툰 흘러쓰고 날 잎니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아까 앞전에 말했던 탄소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반소리 흥뽑 듣고 할 일 없어 안으로 들어가며 교복마을아 들으시오 형님이 나가라 하시니 어느 용이야 어느 용이야 어느 용이야 어느 용이야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리까 자식들을 챙겨 보고 큰 자식아 어딨나 둘째 농마이 뛰어오너라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시오 고구 Josh이 늦고 쟈장 student이 인사의 고체우이 침대는 아사스의 고초로 한국한 연수 한국의 한 권로 한국의 원인에 나오게 된 소 Fran 전부 시기 Misida 자제대한 어둡 모두 어두운 그녀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